안녕하세요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 부지휘자 장태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입니다 준아 이번에는 수제천을 만나러 가볼텐데 수제천은 우리나라 궁중음악의 대표적인 음악으로 옛날 궁궐의 잔치에서 연주되던 음악이야 수제천은 무슨 뜻이에요? 수제천의 뜻은 하늘처럼 수명이 영원하기를 기원한다는 뜻이고 옛날에 정읍이라는 백제의 노래에서 왔는데 지금 노래는 불려지지 않고 기악곡만 연주되고 있어 소금 대금 피리 같은 관악기랑 현악기지만 지소금을 낼 수 있는 해금 아쟁 그리고 박을 짚어주는 장구 좌고가 함께 연주해 그럼 우리 아름다운 수제천의 선율 들어볼까? 네 좋아요 어?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저 아저씨는 집박이라고 하는데 삼촌같은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거야 집박이 박을 한 번 치면 음악을 시작하고 세 번 치면 음악이 끝나게 돼 기쁘게 박을 한 번 치면 음악이 Bri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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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